6. 내가 보여 그렇게 원하는 대로 보내줬지만 아직도 난 잘한 일인지 모르겠어 태인듯 하는 가슴도 눈물을 삼켜 어떻게든 견뎌내는 게 맞는 건지 널 본 사람이 있냐고 무조건 길을 막고 묻고 싶은데 이별 안고 있는지 꿈에서 날 안는지 내 길 하면서 울진 않는지 혹시 취한 밤의 실수라도 나를 찾거든 제발 누구라도 가르쳐주길 나에게 넌 나밖에 몰라서 어디로 못 갈 거라 생각했는데 이별 안고 있는지 꿈에서 날 찾진 않는지 가슴 도려낸 건 나뿐인 건지 혹시 취한 밤의 실수라도 나를 찾거든 제발 누구라도 가르쳐주길 사랑한다고 너 없이 나 못 살겠다고 달려가 말하고 싶지만 이제 살 것 같다면 내가 없어 행복하다면 내 아픔도 더는 상관없다면 아무리 울어도 널 움직일 힘이 없는 난 친절이 나는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 ång장 어, 너무、 못했어 너무 미쳤다 끝 4-5-5-60입니다 감사합니다.